궁극파 안녕하세요. 저리가 안 온. 궁극파 안녕하세요. 저리가 안 온. 자기에게 공감 못. 그거 와닿지 않았어요. 와닿지 않았어. 우! 그만해라. 위! 남매! 위! 남매! 우! 위! 남매! 야 이거 나랑, 난 평생 얘랑 붙으면 안 되겠다. 그냥 나가. 나와! 아 저 둘이 또 뭐하는 거야? 우리 집 침대에다, 친친하네. 어? 쟁겨주는 거잖아. 둘이 막 겁나 싸우다가 갑자기 키스하는 거 봤거든요. 그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? 귀엽긴 해. 그래 이거 하시죠 그러면. 우리는 여기 왕냄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가 여기 있으니까 널 못 찾겠다 야. 공겠지? 다른것. . 4번 본인하세요. 4번 너무 나쁘지 않을 거 같아. 4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송주욱. 통, 통줘. 존 소민 오어어. 오아어 가잖아 오빠 오빠 들어와 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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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재밌다 형 표정 봐 형 표정 봐라 귀엽잖아 귀엽잖아 쳐다도 안 보고 귀엽게 귀엽잖아 형 런닝에 들어온게 운이 좋은거죠 런닝에 들어온게 운이 좋은거죠 우와 당신이 끝내줄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프 방금 종목이 오빠 여태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 사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왜왜왜왜왜왜 아 뭐야 내가 저쯤에 그랬어? 나 못봤어 진짜로? 나 안고들었는데 나 한국인 거 있어요? 왜 저리 부쩍 종료를 한 번 나? 아 진짜예요 이거 김치 진짜 맛있어요 뭐? 이거 김치 진짜 맛있어요 뭐요? 뭐요? 그냥요 나를? 고맙다 왜 끓여? 왜 먹어? 야! 이거 큰일이네 뭐? 화이팅! 김정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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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개 개 제가 종국이 형 뒤로 가려고 했는데 성민이가 종국 오빠다 종국 오빠다 아니요 아니요 종국 오빠다 종국 오빠다 아니요 아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밉다 밉다 제가 이제 물까지 풀린다고 개 개 아니에요 종국형 오빠요 종국이 오빠죠 다현이 불편해 자 가 자 하나 둘 셋 야 내가 오늘 널 뽑았는데 What I will do 내가 더 놀라게 하는 거야 친대라야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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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는 사람이 자기야 차지해야지 이기는 사람이 자기를 차지하래. 진짜 쉽다. 오늘 진짜. 하이 바이 고. 차지해야죠 차지해야죠. 잘하죠 잘하죠. 하이 바이 고. 옷도 오늘 제일 잘 어울리고. 소민아. 예뻐졌어. 평소보다 진짜 예뻐. 저 옷이 잘 입은 거예요 이게? 어 예뻐 예뻐. 너 지금 명을 처음 봐요. 아 눈을 어디따칠지 모르겠어요. 야 넌 카메라 봐. 왜 어디따가 그래. 카메라 오면 되지. 아 잘 못하겠어. 아 잘 못하겠어. 아 지금 뭐하는 거야. 아 너무 설마. 죄송해요 죄송해요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열받아서. 지금 뭐하는 거야. 아 1963. 오빠 이렇게 하게 하지마 화나서 오빠 지금 여기 그 옷이 이거 화나면 여기 틀려나? 그래 화나게 하지마 뿌리나 어디서요? 세찬이랑 광수 오빠요 세찬이랑 광수 오빠요? 여기를 해줄게 너무 귀여워 왜? 왜 죽이려는 거예요? 여보, 우리가 애들 참 잘 들었어. 우리가 애들 참 잘 들었어. 우리 여보가 또 혼내니까 썼던 걸로. 입도 닦고. 그건 아닌데. 아니, 거기까지 하지 마. 건강이 중요하지. 바로 병 걸려. 병 걸리면 약값이 더 들어. 병원기랑. 아프지 마. 미션이야. 아프지 마. 미션이야. 아프면 혼나. 아프지 마. 아프지 마. 아프지 마. 한입만요. 안 돼, 안 돼. 오빠 한입만요. 진짜 많잖아요. 이거 다 먹으면 돼지예요. 숟가락 가져와, 숟가락. 숟가락 가져와, 숟가락. 숟가락, 금연아. 여보. 숟가락. 여보. 한입. 숟가락 가져와, 숟가락. 아따. 아유, 이래. 아, 먹어. 둘째 아들. 아이고, 어머니. 막내딸. 막내딸. 아빠, 왜 우리는 항상 빈 집에 들어가서 털어? 우리 집을 안 했냐? 우리 집을 안 했냐? 야, 우리 집을 안 했냐? 매일매일스럽잖아, 인마. 응? 학교에서 자꾸 아빠 직업이 뭐냐? 부동산업 한다, 그러면. 여보, 우리 둘째가 자꾸 맞고 다니는데 어떡해요. 그래, 아빠. 애들이 자꾸 날 때려. 너 밖에서 맞고 오면 아빠 두 배로 맞을 거야. 두 배로 맞을 거야. 두 배로 맞을 거야. 아들을 두 배로 때려봤네? 응. 여기서 실패하면 맞겠구나. 여기서 실패하면 맞겠구나. 아, 진짜? 어. 숟가락. 숟가락. 이 녀석 배 보자.